미션이요. 뭐야 이거? 만보기요? 네. 오늘 하루 중에 만보를 채우시면 좋거든요. 손으로 하면 제가 리셋 눌러요. 민우는 만보기를 받자마자 열심히 뛰기 시작하는데요. 진아, 진아 이리 와. 만보기 좀 빨리 한번 해줘.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좀 더 빨리. 고작을 버렸어. 고작을 버렸어. 좀 더 빨리. 어지러워. 쉴 틈 없이 만보기 미션을 수행 중인 민우. 앤디의 엉덩이에 만보기를 채우는데. 엉덩이를 실룩, 실룩, 실룩. 만보기 전진의 엉덩이로 이동. 설마ede. pick up on these days and go by swung. saying the forest near the sky. 쏘아 art over by swung, Cause my love. 안보기 야, 쏘아 art over and alive. 중인 선생님, 하늘을 만난 민우. 왜 따라다니는구나. 10만원의 행복. 뭐야 이거. 새로 나온 삐삐야. 이거 만복이구나. 아 진짜. 동생한테 이런 거 시키고. 여기다 대면, 여기다 대면. 노래하면 올라갈까? 잠깐 보면 테스트해보니까. 지금? 8699에요. 네. 아무거나 안 하네. 사랑하는데. 이렇게 보여서. 아, 안 되는구나. 노래가 얼마 전에 해줄 수 있는데. 독특한 여전히 생각한 물가. 슬픔에서 구멍이 고통을 봐. 이 дух가 척하는 거라. 너로 본다. 미션 성공. 슬프즈. 마린 하이! 슬픔의 덕. 바로 망치.